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너무 맛있어 한번 가지고왔을 때 하나씩 들고 오고 있어 라면먹밥을 항상 기념한다 라면먹밥을 항상 기념한다 라면먹밥 라면먹밥 오도 라면먹밥 라면먹밥 라면떡 라면떡 아이고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 핫도그 오징어 고추냉이 진짜 안져가지고 와 노란자에다가 라면 찍어먹는 맛 미쳤는데요? 완전 미쳤는데? 와 1분만 먹고 싶어서 이거 봐봐 5분정 밥 먹겠는데? 봐봐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맛있다, 와드가